XSFM입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추석 때도 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뭘 하지? 보는 스포츠가 고정돼 있으신 분들은 다행이에요. 계속 씨름만 보신다든가 가을엔 야구 보고 겨울엔 농구 배구 보고 아이스하키 보고 하신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그럴까요? 아이들도 여러분이 같이 보는 걸 원할까요? 온 가족이 집에 있으면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뭘 할지 정하세요. 문학인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를 좀 깔고 하려고 왜인데요? 아니 맨날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목소리가 혼자 방방 떠갖고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좀 당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네. 목소리를 낮게 깔았더니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와. 낮게 깔다가 세민이가 당겨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 이제야 좀 제 마음이 놓입니다. 아 그래요? 컨셉 5분도 못해. 빨리 못해요. 5분은 뭐야? 30초도 못 갔네. 죄송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고향에 돌아온 기분.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설날에는 모험이죠. 설날엔 모험. 왜 모험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저는 설날에는 모험이다라는 컨셉으로 사실 오늘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뒤에 차차 설명이 나오겠지만 사실 근데 모험 얘기라고 하면 그동안 제가 이 파란 스튜디오에 앉아서 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 모험 얘기였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모험 아닌 게 없었죠. 우리가 그동안. 사실 배그도 짧고 사행성이 심각하지만 그렇죠. 모험이에요. 되게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험을 하는 5분에서 10분 동안 99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 확률로밖에 내가 못 살아남는 모험이란 말이죠. 되게 현실적인 모험이죠. 저번 추석 때 말씀하셨던 오락실 정보 전달. 그 이야기도 사실 모험이죠. 대 모험이었죠. 대체로 돈을 뺏기고 끝나는 모험이긴 했지만. 다른 지역의 오락실에 가서 그 지역의 고수를 살펴보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모험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험 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날에 겨울의 명절 아닙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번에는 또 5인 이하 적용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가족들이 모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지금 한국이 아닌 지역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봉쇄가 아직 안 풀어진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 모험 얘기 할 거 많지. 게임은 모험 엄청 다르니까. 최근에 제가 하는 게임도 많고. 아무거나 들고 가자 라고 했지만. 우리는 시사교양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모험 얘기 일일이 하나하나를 하기보다는. 모험이란 무엇인가? 지금 어색한 이 문장을 왜 발설하고 있냐면. 게임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고를 쓰실 때.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어디 집어넣지 이 말을. 어떻게 게임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연결할까. 아니 오늘은 진짜 안 한다니까. 잘 들어봐요. 진짜 게임 얘기는 정말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험이란 무엇인가? 가 이제 설날 모험을 맞은 우리들의 질문인 것이죠. 모험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을 앞서서. 모험이란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이 되게 신기해요 사실. 모험이 뭔지는 다들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모험이 진짜 현실의 내 얘기일 경우에는 우리는 그걸 모험이라고 안 부릅니다. 위험이죠. 그렇죠. 위험이라고 부르거나. 땡됐다고 합니다. 위험이라고 부르거나 보험을 찾거나. 그렇죠. 험자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데인저러스 아니겠습니까?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사냥꾼 얘기 많죠. 동화 같은데. 숲속에서 막 곰이 쫓아온다. 저는 놀랬는데 곰이 100m를 한 6.4초에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뛰기 시작하면. 곰은 못하는 게 없어요. 곰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도 없대요. 일반적으로는. 내리막으로 도망가래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곰이 내리막은 잘 못 뛴대요. 나도 내리막을 못 뛰는 건 맞지. 그렇죠. 그래도 져요. 그래서 소지품을 하나씩 버리면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소지품에 관심을 가지라고. 맥북 같은 거 떨고. 에어팟은 보지도 않을 테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떠들고 있는데. 사실상 닥치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결과를 생각해야죠. 그 뒤에 후기를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보통은 증거와 단서가 말을 하겠죠. 유명한 사진작가의 사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이 자신의 텐트에 들어오는 걸 찍은. 아 맞다. 실제로 쫓기는 일. 위기가 닥친 상황이 현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모험이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이 얘기인 즉슨. 이 곰에게 쫓긴 이야기가 모험이 되려면. 거기서 살아남고.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통나무집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야 아까 내가 말이야. 그렇죠. 썰을 푸는 순간이 모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오스카를 타야죠. 위기를 이겨냈었어야 돼요. 그 위기가 현실에서는 나에게 지금 닥쳐오지 않을까. 따뜻한 아랫목의 상황이 사실은 모험 이야기가 나오는 되게 중요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안전한 상황. 내가 안전한 상황에서 비로소 이야기거리가 된 것이 모험이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말했을 때 안전한 상황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짜릿함이 사실은 이 모험 이야기가 재밌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전함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안전한 게 아니라 무료하다는 말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고 합니다. 누워서 자죠. 깨면 일어나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은 사실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누워 있으면 온갖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누워서 누워 있는 상상을 하질 않아요. 더 변하고 싶어. 뭔가 말도 안 되는 되게 기발한 상상을 잡고 하면서 이 무료한 상황 밖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모험 얘기를 좋아하는 배경이기도 하죠. 그게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멀쩡히 직장 잘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면 회사 생활 정말 재미없다. 밖에 나가서 내가 재밌는 걸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고서 60살까지 다닙니다. 실제로 나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언제 단톡방에 그 안녕히 계세요 짤을 올려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김부장 저 새끼 내가 진짜 오늘 혼자 성질을 내고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 살 수 없어요. 그거는 현실로 다가오면 모험이 아니라 위험이 되니까. 그렇죠. 밖은 춥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험이란 것은 굉장히 안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즐기는 이야기다라는 걸 하나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괜히 액션 영화만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명절에. 네. 명절이 가장 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도피 쳐도 되죠. 보통 명절에 친척들이 많은 마루에 나가 있으면 온갖 공격이 들어오지만. 그렇죠. 결공격이 다 들어오죠. 여러분 결혼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결혼하면 이제 애나라 그럽니다. 그렇죠. 애나면 끝날 것 같아요. 왜 애를 공부를 안 시키냐 그럽니다. 애교육 방식에 대한 또. 절대 피해갈 수 없죠. 그런데 그럴 때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게 컴퓨터 헤드셋에 헤드폰 하나 끼고 영화 하나 보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알았어 알았어 보통 이렇게 대답하면 오케이가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 안락한 상황에 즐길 수 있는 모험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유명한 게 뭐냐. 오래되고 유명한 거라고 하면 오디세이아라는 고전부터 이야기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오디세이아라는 한국에서라면 사실 되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세계사 책에서 제목을 외워야 되니까 외웠지. 항상 그 꽂혀있는 오디세이아만 봤죠. 이게 용어도 다 달라요. 오디세이 오디세이아 오디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히라빈 조르바 같은 거구나. 그렇죠. 둘 다 또 히라빈 계열이군요. 저는 스물 한 다섯 달이 돼서야 히라빈이 그리슨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거 되게 어려워요. 저는 구라파가 뻥쟁이인 줄 알았어요. 신일파처럼. 나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누가 이렇게 뻥쟁이. 구라파네 이랬어요. 구라파는 저도 되게 늦게 찾아봤어요.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건 상상을 못하잖아. 구라파가 뭐야 도대체. 구락부 같은 거죠. 구락부가 클럽인 것도 나아요. 저는 그래서 구라파를 찾아본 다음에 아 그럼 구락부도 뭔가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 싶었어요. 나는 구락부는 공으로 노는 부서 이런 걸 알았지. 그래도 생각했네. 왜냐하면 보통 축구클럽 이런 데에 구락부가 붙어있었거든. 말이 되잖아. 구락부. 공으로 노는데. 한자 오는 들 어렵습니다. 오디세이가 구락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오디세이 이야기를 우리가 메인으로 할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대충 오디세이아가 어떤 얘기냐. 보면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죠. 트로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우리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오디세우스의 고향이 이타카 섬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반도의 서해 쪽. 이탈리아 마주보는 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트로이는 어디냐면 터키 서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려면 배를 타고 그리스랑 터키 사이의 해협을 쭉 타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요즘 구글 지도로 했더니 그렇게 안 나오고 페리 카페리를 타고 육로로 가는 길로 15시간 정도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의 배로는 더 긴 여정이긴 했겠죠. 왜냐하면 그 길을 보면 바닷길을 보면 이게 그냥 대양이 아니라 암초도 많고 섬도 많은 그런 데 있죠. 그렇죠. 오디세우스의 실제 보면 중간에 무슨 인어 같은 애가 와서 노래 부르고 섬에 앉아서. 맞아요. 스타벅스가 아닌데. 개이름이 세이렌. 세이렌이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뒤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꼬불꼬불한 바다를 가니까 아무래도 힘들었을 거긴 한데 그래도 소설에서 나오는 거의 20년 걸리는 여정까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온갖 괴물에게도 끌려가고 공격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러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리는 이 오디세이야라는 소설은 오늘날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읽기보다는 이게 서사시기 때문에 또 한국어 번역으로는 참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시적인 게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오디세이라고 하면 뭔가 머나먼 여정.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즈라고 있죠. 율리시즈가 오디세우스를 영어로 읽은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이 오디세이야를 되받아 쓰기로 쓴 책인데 거의 트라이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이걸 읽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공자들이 따로 학회를 만들어서 한 8년인가 걸려서 읽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계속 겹쳐있어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오디세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조금 나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콘텐츠가 80년대 TV 애니메이션, 90년대 걸치는 우주선창 율리시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노래 있잖아요. 깊은 바다, 넓은 땅, 활기찬 지구. 이 노래로 시작하는 우주 판타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세대가 드라마 브이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으로 갈리더라고요. 우주선창 율리시즈 못 본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못 본 분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오네요. 여기에 신들이 계속 나왔고 진짜 우주의 신이 나오는데 가사에 보면 노래 가사에... 우주세이아의 신들 겁나 나오잖아요. 계속 방해하잖아요, 원작에서도. 그런데 이 만화에 보면 아예 노래 가사에 뭐가 나오면 나와라 우주의 신, 율리시즈가 왔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얼차겁죠. 굳이 나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주의 신을 포켓몬으로 들고 다녀요? 아니 우주의 신 보고 이리로 나와봐. 들어와 들어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미 삶이 충분히 빡센데... 그런데 얘가 그러면 신과 맞짱 뜰만한 무기가 있었느냐. 얘는 주력 아이템이 무기가 아닙니다, 특이하게. 평화의 방패라는 유리 같은 투명 방패를 쓰고 있어요. 얘기를 왜 했지? 모험이에요. 그렇죠. 모험 이야기죠. 오디세이라는 모험을 가지고 돌려 한 얘기인데 굉장히 차라리 오디세이야를 만약에 이해하고 싶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원작을 되게 많이 갖다 그대로 썼어요. 그냥 우주 배경으로 바뀌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디세이를 관련한 여러 가지... 스페이스 오디세이로는 영화, 그걸로는 오디세이 원전을 알기는 어렵죠. 거기서는 그냥 머나먼 이야기를 썼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디세이를 알고 싶으면 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재밌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 까먹으면서 보고 듣는 것이 갖는 즐거움이 모험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원전에 오디세이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어드벤처 픽션이라는 것을 뭐 딱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장르를 인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장르는 분명히 존재해요. 많아요. 특히 이제 지금 되게 옛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고전시대의 모험들을 좀 이야기를 이것저것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오디세이아가 유명했고 또 빌란드 사가라고 해서 사가라는 게 아이슬란드 바이킹 문학에서 역사 혹은 역사에 관련된 뭔가 알키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문화에서도 많이 쓰죠. 코난 사가라든가 게임 중에는 북유럽 바이킹 얘기대로 배너 사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게임 중에 사가 뭐였죠? 라스턴 사가 같은 것도 있고 사가라는 게 약간 그런 무용담에 가까운 모험서사 역사물 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일본에서 나온 만화도 유명한 게 또 빌란드 사가 빌란드 사가라는 만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굉장히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안 나와요. 저는 만화를 많이 안 봤는데 빌란드 사가라는 것 자체가 어디를 가는 거냐면 아이슬란드에 있는 정착한 바이킹들이 캐나다 동부의 어느 섬에 들어가서 빌란드라는 곳에 정착을 했다. 그런데 그게 요즘 그러면 그건 김시표륙이고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바이킹들이 갔다는 얘기죠. 훨씬 전에 정착을 했다. 그 유적이 발견이 됐죠? 네. 발견됐습니다. 거기가 오늘날의 캐나다 뉴펀들랜드로 확정이 됐고 여기는 아이슬란드 출신 바이킹 레이프 에이렉선의 모험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말씀대로 빌란드를 처음에는 빌란드가 어디냐 유적을 찾아라 가봤더니 처음에는 뭘 찾아냐 하면 빈이라는 게 보통 와인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포도가 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막 찾았는데 누가 찾아보니까 고대 바이킹어로 빈이 프리예요. 그래서 그럼 목처지가 많은 데를 찾자 하다가 찾은 게 뉴펀들랜드의 유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발견이 됐고 이 이야기들도 계속 바이킹 사가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험난한 모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런 사가류의 고전 모험담들이 있었고 이게 조금 더 중세 유럽의 느낌으로 가깝게 나온 게 가장 유명한 브리튼의 아서왕 전설 시리즈가 있죠. 그렇죠. 모험함은 아더왕의 모험이죠. 그렇죠.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판본이 여러 가지예요. 아서왕이 실존했냐 안했냐를 떠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대충 언제냐면 로만브리튼이라고 해서 영국 역사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영국에서 빠져나간 뒤에 이후에 로만브리튼 거기서 일반적인 영국 역사로 넘어오기 사이 정도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역사에 기독교적 색채관이 잔뜩 씌워집니다. 그래서 아서왕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성배 전설로 가잖아요. 성배 탐색의 모험이 오늘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할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가장 매력적인 어떤 보물 탐사 모험으로서의 고대판이 있었던 거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고전시대의 모험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고전시대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그런 거죠. 서사시라든가 아니면 문자가 심지어 발견되기 전해부터 그냥 밤에 모닥불에 모여서 우리 마을의 전사 누구의 옛날 얘기가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식의 모험담이라는 게 태초부터 존재를 했다. 그중에 누군가가 소위 구랍발이 좋은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구랍파들이 이걸 정립해서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어낸 형태로 모험의 이야기. 모여서 구락부가 됐죠. 구락부가 되는 형태. 그런 초창기의 유형이 있었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하자는 거고요. 이건 얘기를 들어서 아까 계속 모닥불 얘기를 하지만 사냥이 끝나고 혹은 추수가 끝난 그 안락한 순간에서도 다이나믹한 카타르시스가 필요해라는 인류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발생한 이야기 시리즈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리고 모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험은 절대 이 버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던져지느냐. 뭔데요? 근대 이후에 형성되는 모험이라는 양식이 있는 거죠. 그래요? 저희가 게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은 어드벤처 픽션을 근간에 두읍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플레이할.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험서사의 예전에 있던 많은 방식들을 거의 무조건 차용합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면 먼 미래에 안드로이드 후손 그때는 후손이라는 말은 다르게 정의되어 있겠죠. 안드로이드 후손들이 들을 만한 전설의 모험의 이야기잖아요. 호라이즌 제로더는 인류가 매우 익숙한 옛날 모험인 줄 알았는데 먼 미래인 거잖아요. 거기도 후세에 새로운 인류가 들을 모험이죠. 기본적으로 모험이 안 끼어들기가 어려운 장르랑 장르를 딛고 서 있어요. 버블버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공룡과 인간의 이종교배로 태어난 후손들이 듣게 될 이야기잖아요. 공주를 구하니까요. 결혼하는지는 모르겠구나. 진엔딩이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지만 버블버블은 히든엔딩이 따로 있죠. 버블버블은 스포를 위해서 조심해서 말씀드리자면 버블버블은 정확히는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에 관한 서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그 방식에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아이를 재우는데 모험 이야기를 하는 어른을 상상을 해봅시다.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그러면 언제나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졸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보통 얘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거고 원래 이유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느끼고 있어요. 제가 게임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몇 에디트된 개량형 버전의 둠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는 건 고발과 그거 하는 외국 BJ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20년째 둠을 해왔는데 이 맵이 제일 이상해 이러면서 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는 모험이 아니라니까 20년 해봐. 그럼 현실이야. 어떤 사람들의 현실에는 지금 트럼프가 재선돼 있다고.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알겠어요. 재미있어서 보는데 잠이 잘 와요. 모험이야기. 아무튼 근대로 넘어옵니다. 고전시대에서는 어떤 이야기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안락한 곳에서의 이야기였던 모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초중기, 현대 직전까지의 문제에서는 현실적인 모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여름에 우리가 한때 이야기했던 대항의 시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근대 전 모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걸 모험이라고 부르지만 당대에 바다로 떠밀려 갔던 선원들에게는 그게 모험이었겠습니까? 직업이자 생사예요. 네. 그렇죠. 당대에는 그게 비즈니스였어요. 정확히는. 그렇죠. 많은 엘리크 왕자라든가 콜럼버스라든가 이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모험가라기보다는 펀딩을 어디서 해오지? 선원은 어디서 구해오지? 굉장히 사업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업, 정복, 제국주의 등등이에요. 네. 그러면 예전에 용사의 모험담 같이 남았던 고전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이 모험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좀 살펴봅시다. 근대의 모험이라는 건 두 가지의 발전을 딛고 서게 됩니다. 하나는 기술발전이죠. 우리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침반, 지도, 항해술, 측량, 시계, 위경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기술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가능성. 그런 한 가지의 가능성을 딛고 서 있는 거고 다른 한 가지의 가능성은 뭐냐면 이런 가능성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낼 수 있다는 목적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한다고 봐야 돼요. 먼저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일확천금이 결론에 빠지는 경우가 드물군요. 이게 없으면 근대적 모험은 성립이 안 돼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고전 모험과 근대 모험의 차이는 뭐냐면 고전적인 모험은 오디세이 아까 얘기했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모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 얘기가 모험담이 되려면 후일담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맞아요. 쫄딱 망한 사람 이야기는 모험으로 얘기 안 해요. 얘기가 그렇게 끝나면 애들은 잠에서 확 깨요. 쫄딱 망해서 오두막에서 살았답니다. 그건 뭐야 그게. 할아버지 그게 뭐야. 썩거죠. 백설공주가 일곱 난쟁이 얘기 얼마씩 줬는지. 네. 그렇죠. 7분의 1은 소수점 몇 째까지 끊었는지.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노후까지 계속 보장을 해줬는지. 연공서열이 있었겠죠. 7명이. 그렇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기술적이라는 건 자연과학적인 기술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보죠. 대서양의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대항해 시대에는. 그러면 그 설계와 제조는 가능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그게 단지 내가 설계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구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 함선을 지어내고 거기에 충분한 선원을 태우고 식량과 장비를 실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대의 모험. 그러니까 전설상의 그냥 이야기 속의 모험이 현실의 어떤 모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권력 혹은 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체계가 필요했다는 거고 기술적 발전이라는 건 단순히 자연과학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여기서 좀 드러나요. 모험할 자들에게 돈을 줄 스폰서가 그 이해에 맞는 스폰서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게 오히려 중세를 다룬 게임들을 해보면 되게 확 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나왔던 어세신크리드 바랄라 같은 경우는 바이킹 시대의 얘기를 다루는데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브리튼, 지금의 영국에 상륙한 바이킹 얘기를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 대략 한 8세기, 9세기경의 영국인데 여기를 가보면 왕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칠왕국 시대라고 하죠. 왕자의 게임에 칠왕국이 영국, 칠왕국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왕국을 가보면 또 어세신크리드 시리즈는 고증을 엄청 잘하잖아요. 맞아요. 왕궁이 거지 같아요.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나의 궁전으로 가세요 하는데 어디 나무 오두막을 가요. 그러면 왕자가 뭐냐면 나무 의자에 가죽 깔아놨습니다. 거기 왕이라고 앉아 있어요. 왕국 근위대를 호출하면 한 20명이 옵니다. 이게 왕이라는 게 완전 거지 왕이에요, 잘 보면. 그런 왕이 7명이 있어도 내가 보기엔 절대왕정 시대의 왕하고 비교가 안 되면 되게 낮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집중되는 권력과 부만으로는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언도 태울 수가 없고. 또 다른 게임 중에 중세 다른 게임 중에 크루세이더 킹즈라는 게임이 있죠. 이 게임이 보면 대략 한 7, 8세기부터 나중에 절대왕정 시기까지를 쭉 다룰 수가 있는데 초반에 돈이 너무 안 모여서 군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게임 3의 경우에는 병력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징지병 말 그대로 내 영지에 있는 농부들을 모아오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전문 전투병이 따로 있어요. 용병. 용병이 아니에요. 전문 전사집단을 따로 돈을 주고 굴립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싸움을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업이 발전되고 중앙으로 세금이 더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군대를 많이 갖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 대항의 시대 이전까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권력과 돈이 안 모여서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항해,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본의 집중이 필요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근대적인 모험을 다룬 소설 하나에서 조금 힌트가 보여요. 보물썸이라는 소설이 있죠.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소설보다는 애니메이션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 두세 번 방영이 됐었어요. 저는 소설로 먼저 보는 바람에 입감을 좀 못했었어요.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좀 다르죠. 근대의 해양 모험의 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과정이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바다, 해적. 다 나와요. 여기 가장 유명한 악당이 존 실버라고 외다리 악당이 나오죠. 이 악당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해적 악당의 거의 모든 걸 다 같이. 전형입니다. 어깨에 앵무새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냥 딱 그 모양을 처음으로 드러낸 캐릭터이기도 한데 내용은 간단해요. 여관집 아들이 우연치 않게 보물지도를 하나 입수를 했다. 그래서 보물을 찾아 떠난다. 이 모험의 과정인데 이 앞부분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배랑 선원과 물자를 준비하기에는 이 소년과 엄마가 운영하는 여관집 자본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년과 엄마는 뭘 하냐면 동네 마을에 나름 실력 있는 지주 혹은 지도자층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모험의 동료들이 의사 리부지 치안판사 트릴로니. 이 사람들이 무슨 전사 마법사 공수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네에 돈 있는 유지들이라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각자 지분 투자를 합니다. 맞아요. 그럼 내가 얼마를 낼 테니까 배를 만들고 선원 천장을 사고 선원을 채우자. 그래서 느껴집니다. 이것이 대항의 시대 혹은 그 이전 초기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다. 투자의 형태다. 왜냐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굳이 배까지 타거든요. 꼭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마다 같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초기형 주식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주 기반의 자본가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왜냐하면 보물지도 지분을 갖고 있는 짐 그다음에 배에 돈을 투자한 리부지와 트릴로니 이런 자본가 집단과 배에 타고 있는 악당 존 실버를 중심으로 한 임노동자 집단이 계속 대립을 해요. 배 안에서. 그렇죠. 사실은 자본과 노동 갈등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에는.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모험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조건에는 굉장히 사회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과정은 그냥 노동과 자본의 관계예요. 항해 자체가. 그리하여 이 작가스 스티븐슨의 시각이 극히 반노동적임을 내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빨갱이 되고 한 거지. 그전까지만 해도 이 나쁜 놈들 해적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걸 또 뒤집어서 존 실버에게 하지만 그도 멋진 사나이였어라는 캐릭터를 하나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잠깐 보물섬 얘기를 했지만 절대왕정 같은 중앙집중형 권력체계 혹은 주식회사처럼 흩어져 있는 돈들을 자본으로 모아내는 체계. 이런 것들이 근대 초기의 모험들을 어떤 자본 집중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모험이라는 것의 프레임에 사회 제도. 특히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산업적 그다음에 모험을 만들어낸 배경이었다면. 모험은 필수적인 산업이었다 어떤 시절에는. 네. 그러면 이 모험의 목적 아까 우리 얘기했던 목표로서의 가능성. 보물이라는 게 뭐냐. 그럼 목적이 있어야 이 모험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대적인 건. 그냥 내가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럼 존 실버랑 싸웠어. 이게 모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보물섬이잖아요. 그럼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 고대에는 이만큼의 보물이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바이킹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넷플릭스에서 제가 최근에 라스트킹덤이라는 동일한 시대를 다룬 드라마가 있어요. 우연찬 게 두 개가 겹쳐서 제가 거의 바이킹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냥 보문되지 굳이 바이킹처럼 살 이유는 뭐야. 집에서 막 이렇게 와이파이 건배하면 스칼 이러고. 뭐야.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뭔가 콘텐츠에 몰입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영화 옹박 있잖아요. 토니자 나온 거. 그걸 보고 나와서는 친구들이랑 계속 엉덩이에 로우킥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막 화가 나면 코끼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건 투예요. 투. 알아요. 옹박 워낙 다르다. 하여튼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 드라마 볼 때. 아마존에서 그 해적용 머그컵을 산 적이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된. 한 컵에 이렇게 2리터씩 담는데. 갖고 싶지 않습니까? 파인트라고 그러나 그걸? 그런데 맛없어요. 거기에 먹으면. 그런데 진짜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고 아니죠. 나무가 씌어져 있죠. 아 씌어져 있는 거예요? 스테인리스에. 그건 뭐 어차피 카메라 감독님도 컵 안쪽은 안 찍어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게 더 갖고 싶네요. 뿔. 뿔. 아 믿어먹는 게. 우리가 세워놓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바침대도 같이 팔잖아요. 바침대도 같이 사야 되는구나. 따로 팔까 봐. 씌이는 기분이라. 하여튼 우리가 모험이라는 얘기하면 자꾸 둘이 셉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이 보물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중세는 아까 라스트킹덤 얘기를 했죠 제가. 보물이라는 게 심지어 모이지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했냐면 너의 보물을 다 내놔라 하면 금 얘기를 못합니다. 갖고 있는 은을 다 내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거대한 배를 함대를 꾸려서 탐사를 나설 정도로 그만큼의 이득이 보장되는 보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빠누 원피스. 저는 저번에 얘기한 윤세민 에이터 봤다는 얘기 듣고 집에서 또 열심히 봤어요. 원피스? 끝까지 왜 이렇게 많아 양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원피스는요 늦게 시작하기에는 성경이랑 비슷해요. 원피스를 제가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친구가 학교에 가져온 만화책을 빌려본 게 아직까지 연재가 안 끝날 줄을 상상도 못했죠. 아니 나도 이제 원피스 처음에 나올 때도 그때도 있었으니까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그런 순정만 한 줄 알았어요. 왜요? 원피스. 아 처음에 그렇죠. 꽂혀있는 것만 보면. 아니 그래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옆으로 꽂혀있는 것만 봐도 해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본 게 아니라 들었으니까 원피스가 재밌대. 투피스, 쓰리피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놓쳤어요. 그래갖고 때를 놓친 건데 이제 다시 봤는데 대해적 왕이 세상을 놀라게 할 보물을 내가 숨겨놨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해적 시대를 열죠. 그러면서 이제 대해적 시대가 열리는 이 장면이 어떤 보물이라는 게 무언가를 되게 잘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보물의 모티브가 된 어떤 역사가 있나? 찾아보면 몇몇 해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영국의 군인이자 해적의 중간 정도의 캐릭터성을 갖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기에 활약한 이 인물은 주로 1500년대에 카리브해를 무대로 활약을 해요. 가장 많이 이룬 업적이 뭐냐면 아메리카에 생기기 시작한 스페인 식민지를 털어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영국도 해양제국이고 스페인도 당시 해양제국이었는데 스페인이 좀 먼저 앞섰잖아요. 식민지나 이런 쪽에서. 영국은 뭘 하냐면 사략이라는 걸 하죠. 프라이버티어라고 하는. 그냥 네가 가서 노략질을 하라는 겁니다. 산업입니다. 그것도 허가서가 있어요. 사략 허가서 발급을 해주고. 그래서 털어먹으라고 시키는데 그중에서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스페인 보물을 털어먹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털어먹고 와서 영국 왕실에 꼬박꼬박 세금 내고. 그럼요. 상납하고. 그래서 너무나 잘 털었고 스페인이 하도 학을 떼면서 이 사람 별명이 엘 드라코. 용이죠. 용. 이런 정도. 드레이크 같고 아마 말장난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존경받는 직업이죠. 해적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해양제국이었던 영국이 식민지 개척에서 늦었던 스페인을 쫓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과정에서 음지에서 활약을 한 인물이고. 그래서 군인이면서 동시에 해적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정부들의. 당시에 이 절대강정 정부들의 입장은 이렇다는 거죠. 아니 전면전을 하는 것보다 이게 군인도 덜 들어가고 사람도 덜 죽고 외교 문제도 덜 생기는데 돈은 또 들어와. 얼마나 낫냐라고 안전.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비춰보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이게 더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또 제가 게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떤 게임에서 또 드러나냐면 두 가지 게임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문명 시리즈랑 토타로 시리즈에서 이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둘 다 해양에 무형 루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략선이라는 유닛들을 동원해서 무형 루트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배들을 약탈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입이 짭짤해요.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어쨌든 본국으로 재화가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해상에 바다에서 털어먹는 거는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물에. 그러면 중간에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여기서는 장부가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런 게임들에서도 무형 루트 중간을 털어먹는 게 굉장히 큰 역할로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절대주의 왕정들의 해외 무역에서도 이런 사략이 허가됐던 건 그렇게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뺏었냐? 네가 뺏긴 거잖아. 어디 이름모를 해석한테. 그렇죠. 이래버리고 우리 국고에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장부가 없는 거래다 보니까 드레이크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당연히 다 상납을 하진 않아요. 원시적인 형태의 용팔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장부에 없는 거래들이 어딘가에 쌓인 거예요.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안 보이는 이걸 약간 분식회계라고 표현해도 되나? 그런 식의 히든... 계좌. 그렇죠. 그게 쌓인 게... 은닉 재산. 네. 은닉 재산. 그렇죠. 그게 보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설은 계속해서 구전으로 커지잖아요. 드레이크는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평생 그렇게 살았대. 엄청나게 많은 배들을 약탈하면서 그 재산을 더 얻어놨을까? 당연히 숨겨놨지. 어디에? 어디 무인도에? 네. 그 무인도가 어디 있냐? 그럼 나중에 다른 게임들이 그게 어디에 있는데 단서들을 찾아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른 배들도 기회가 되면 해적선이 아니어도 기회가 공예상에서 다른 배를 만나면 일단 붙어봤다는 게 배를 하나 나포를 하면 그 이득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몇백년치의 월급을 한 번에 땡길 수 있는 방법이어서 실제로 선원들도 약탈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나포, 사략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같은 거죠. 답은 없고, 누구는 벌어떼고... 우리가 아마 내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배에 깃발이 게임스탑이라고 써있고... 그렇죠. 그 한방에 역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략질이 성행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환실적인 거였고... 이런 얘기를 했죠. 중세의 모험, 해양 모험들은 기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한방에 뭔가를 털어먹을 수 있는 강력한 보물의 집중이라는 것들이 뭉쳐서 실제적인 모험을 만들어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시대가 지나서 우리는 대해적 시대가 아니니까 재미있는 모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근대 초중기의 이야기였다면 근대 후반에 들어오면 조금 더 새로운 또 다른 모험의 프로토타입이 하나 나오는데... 뭐죠? 로빈슨 크루소예요. 로빈슨 크루소. 네. XSFM입니다.